당시 일본은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이를 내부적 권력다툼인 것처럼 꾸며 왕비를 시해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작전명 여우사냥이라 불렸던 이 사건은 한나라의 왕비가 낭인들에게 무참히 난두질당했던 비극적인 일화였습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대만과 유동반도를 손에 넣자 일본을 견제했던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꼬셔 청나라에게 유동반도를 돌려주라고 압박하게 되니 이게 바로 삼국 간섭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힘을 파악한 고종과 명성왕후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기대어 이를 벗어나려 노력하게 되고 러시아 공사 카를베베르를 통해 조선과 러시아의 우호관계를 굳히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조선 내각은 박영효를 중심으로 친일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다 보니 명성왕후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숙청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오히려 이를 위기로 느낀 박영효가 명성왕후를 시해하려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이 되면서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아 썩을! 박영효가 앙사를 실패하는 바람에 우리의 입지가 좁아졌어! 이거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겠다! 결국 1895년 작전명 여우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에 의해 추진된 이 작전은 일본 사무라이들이 불시에 경복궁으로 들이닥쳐서 명성왕후를 죽이는 것이었으나 얼굴을 제대로 몰라봤던 사무라이들은 궁궐안의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사무라이들은 숨어있던 명성왕후를 찾아내 난도질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미 죽어버린 시신을 끌어내 불에 태워버리게 되니 이게 바로 을미사변, 즉 명성왕후 시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우라 고르는 고종을 찾아가 노골적으로 협박하며 김홍집을 중심으로 친일 내각을 다시 구성하게 하였으며 흥선대원군과의 안력다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이를 꾸미려 하였지만 간신히 살아남은 목격자들로 인해 이들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는 명성왕후 시해와 단발령 시행으로 인해 친일 내각과 일본 세력 타도를 골자로 하는 항일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이게 바로 을미, 의병입니다. 의병들은 90군대 출신 군인들,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해 난을 진압했던 정규군들이라 일본 군대도 이를 상대하기가 많이 버거웠었는데 고종은 이러한 의병의 기세에 찬물을 붓게 됩니다. 을미사변으로 인해 반일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며 조선 내부는 점점 혼란스러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명성왕후가 시해되며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고종은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극도로 불안해했는데 때마침 고종과 아들이 독살당할 뻔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홍육은 러시아 역관 출신으로서 당시 러시아와 가까웠던 고종에게 신임을 받는 관리 중 하나로 출세를 거듭하며 위치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세했다는 것에 취해 가전 횡포를 부리며 부정축제와 매감 매직을 일삼고 아나무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자 고종에 의해 결국 유배형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에 불만을 품은 김홍육은 고종이 평소 커피를 자주 즐겨 마시는 것을 알고 궁궐안의 사람들을 매수해 고종과 아들 순종이 마실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넣어 독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느 때처럼 커피를 마셨던 고종은 커피맛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바로 뱉어버렸으나 순종은 커피맛이 이상했음에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였고 결국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자 고종은 관련자들을 색출, 처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살해되고 자신을 독살하려는 사건이 영거푸 벌어지자 크게 불안한 고종은 러시아 공사 카를 베베르와 친러파 내각이었던 이완용 등의 도움으로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치게 되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악원 파천입니다. 그리고 고종은 이후 의병들에게는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리면서 대부분의 의병들은 자진 해산하게 됩니다. 1896년 고종은 악원 파천 이후 친일 내각대신들을 숙청하고 일본에게 대항할 힘을 기르기 위해 자주적인 근대국가 설립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1897년 궁으로 다시 돌아온 고종은 종로에 황구단을 짓고 그곳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황제라고 자칭하며 본격적으로 청나라의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독립국가임을 선포하며 독립협회를 주축으로 서대문에 독립문을 짓게 됩니다. 여담으로 협회 이름이 독립이라 하여 일본에게 독립을 하려고 지어진 단체인 줄 아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 반청사상을 가진 친미 친러파 단체입니다. 단체를 처음 세웠던 사람은 과거 갑신정변을 주도했다 망명한 서재필이며 삼연령이 내려져 입국한 후 이완용, 이승만, 안창호 등 여러 해외 유학파들과 함께 협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는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우리말과 함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신문을 발간할 계획을 세우니 이게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더불어 협회를 중심으로 대한제국의 자주적 국가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뜻의 독립문을 세우는 것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이후 민중들의 정치참여운동으로 만민공동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고종원 대한제국 건국을 대외적으로 선포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이 이를 축하하면서 독립국가임을 인정하였으나 대한제국의 번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